여러분들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을 봤을 때 기도하세요. 하나님 저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. 제가 일본 활동하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 공항에서 나를 봤대. 근데 그때는 알잖아. 그냥 쩔어 가지고 막 막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막 이러고 막 예수도 모를 때 이렇게 했는데 진짜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신다. 난 그때 사실은 죽고 싶었거든. 살고 싶지 않아서 진짜.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뻗쳐서 저 조혜련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. 세상에. 근데 나중에 미국 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. 만났어요. 그랬더니 그 고백을 하고.